이거 깜짝 놀랬다 진짜 진짜 깜짝 놀랬어? 애비 형 여기 슬탔어 아니 아니 예상으로 했어 아니 그 역사를 잡아야 되잖아 이게 잡으니까 바로 어떡해 아 넌 손이 잡고 형이 집에서 뜯었는데 너무 민망해가지고 노래하면서 웃음을 아 이제 슈가퍼스 때 나와대 난 너무 순식간에서 다 찍혔어? 아 몰라요 아 진짜 모르겠다 잘 봐라 잘 봐라 야 딱 적당하게 나 섹시한 편도 못하잖아 형이 그렇게 하니까 정우야 안쪽이 못하잖아 어 완전 멋있어 어 여전히 정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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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? 아니 나 여기서 웃고 있었어요 사실 나도 웃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mesa 한 점 좀 오 야 완전 멋있네 오오야 너무 야했을때 dimine 딱 좋아 딱 좋아 물이 beloved 어 말라 딱 야 이거 나가면 뭐야 난리 나겠네 봐봐 멋있잖아 엄청 멋있는데 딱 멋있잖아 야 정우아 형이 레전드 안 넘었다 야 형이 왜 참 못해 절대 니가 오픈한게 아니고 형이 한거지 이렇게 딱 명분을 만들면서 여기 하나만 딱 킹그림? 야 정우아 멋있었어 봄되면 너나 하지 정우아 멋있었어 아니 실은 떴어요 야 정우아 남준이 실도 뜯는다 사람들이 기대할텐데 어떡하냐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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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야 야 니가 못한다 못한다 하니까 남준이가 일부러 뜯은거야 미안하다 이번엔 진짜 살살했어 진짜 진짜 이제 똥닭필때면 안 잡아야겠다 똑같은데요 힌트 깜짝이야